네, 오빠. 네, 회장님이 뭘 하셨는데요? 그게 정말이에요? 오빠 고마워요. 이게 웬일이야, 웬일이야. 두호 씨! 두호 씨! 무슨 일입니까, 사장님? 우리 오빠가 두호 씨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된대요. 허락했다고요. 아니, 어떻게 갑자기. 회장님이 두호 씨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대요. 우리 회장님 진짜 멋지시죠? 그러네요, 정말. 두호 씨,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쭉 계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 관계 말인데요. 이왕 일도 계속하게 됐으니까 저랑 다시. 저는 마음 확실히 접었으니까 그 얘기라면 더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셔야 합니다. 좋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만나죠. 좋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러고. 예상 반전용을 시작합니다. 좋은 사람은 복잡한 아이돌이 있어야 합니다. 좋은 사람은?